문재인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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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태욱원 손님들과 그리고 경회하는 총비서동지의 그 사랑을 받아하는 그에 대해서 말하자면 정말 끝이 없습니다 나는 마지막 내 숨이 다칠 때까지 저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그리고 우리 아들들, 손녀 다 오직 우리 원수님만을 오직 원수님 한 번만을 변함없이 끝까지 팍 들고 이 세상 끝에라도 끝에라도 따라갈 것이고 미래의 횡령, 장식기관, 루니 선승 의미의 인식을 통해 마련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답의 한 길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, 제가 노력할 수 있는 것, 정려권 이래서 경애하는 정부 사당직에 기쁨들이 눈으로 그녀들을 찾아서 빈 공간을 메꾸는 일꾼으로 또 후비들을 잘 키워서 내세우는 일꾼으로 자신을 주고 사당직에 기쁨을 잘 키워서 내세우는 일꾼으로 또 후비들을 잘 키워서 내세우는 일꾼으로